오후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이달 들어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1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징검달의 휴일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직장인들은 연차만 잘 쓰면 한길날까지 쉴 수 있는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다고 하죠. 이제 관심은 정부가 임시 공휴일을 지정하면서 의도했던 내수 경기 활성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하는 점인데요. 현실은 어떨까요? 그런가 하면 과거 임시 공휴일 지정 때마다 뒤따랐던 우려, 그러니까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는 더 이상 찾아보기 어려워졌는데요. 여기엔 또 어떤 이유가 있는 걸까요? 잠시 뒤 경제포커스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의 북마크. 오늘은 최근 만회 문학상을 수상한 권여선 작가의 작품 세계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햇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오늘 시작됐어요. 여야가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게 의회의 중대한 역할이잖아요. 국회가 최대한 능력치를 발휘할 수 있는 기간인 만큼 각 상임위별로 핵심 사안 또 날카롭게 들여다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중에서도 김건희 여사가 제일 중점이 될 전망이에요. 예를 들어서 법사위가 제일 핫한데 여기서 도이치모터스를 들여다보고 공천개입 의혹, 명품가방 의혹 이렇게 날짜별로 다르게 들어가지만 여기에 핵심은 결국에 김건희 여사인 거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국정감사 키워드로 3, 6, 5 이렇게 내세우고 있어요. 민생 3대 기조에 따라서 김건희 여사 의혹 등 6가지 의혹을 집중 추궁하고 5대 대책으로 입지를 확보이한다. 이렇게 숫자를 붙여서 전략을 짰는데 특히나 김건희 여사 그리고 김 여사의 모친 최훈순 씨 등 주요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권 발동도 적극 추진하겠다 하면서 정말 상임위는 다 개별적이어도 여기서 전방위적으로 압박이 들어가는 거죠. 그 밖에도 행안위에서는 대통령 관접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서 인테리어 업체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공천개입과 관련해서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명태균 씨 부르기로 했습니다. 방통위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이사진 선임을 놓고 격돌한 전망인데요. 반대로 이제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정조준을 하겠다는 거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고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불러다가 이재명 대표 그 법인카드 유용 의혹 캐물을 계획입니다. 또 외통위에서는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를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맞서고 있어요. 그래서 여야 간 힘겨루기 끝없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다 뭐 봐야겠지만 일단 이게 800여 곳에 달하는 피감기관이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4주 동안 3, 4주 동안 이거 감사하는 데도 되게 스케줄이 빠듯한데 여야 시선이 온통 이 정쟁 또 약점을 부각시키는 데만 쏠려 있는 건 아닌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한다고요. 네 특검법 다시 발의를 하는 동시에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이런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설특검이 뭐냐면 특검법에 입법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이나 법무부 장관 결정만 가지고 곧바로 특검을 가동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랑 상관없이 밀어붙일 수 있다는 건데 그러면 상설특검 있는데 왜 이렇게 민주당이 계속 거부권하고 재표결하고 이렇게 힘들게 힘든 길을 갔느냐. 이거는 사실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간이 특검법보다 더 짧아요. 기간도 짧고 규모도 작아서 민주당으로서는 기왕이면 할 수만 있다면 특검법이 더 좋았던 건데 계속 막히니까 그럼 상설특검도 같이 가보겠다라는 거고요. 민주당은 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야 돼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특검을 상설특검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잘게 쪼갤 수 있는 내용은 상설특검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국회에서 이미 세 차례 부결됐지만 여당의 방어선이 헐거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내고 그럼 국회로 돌아와서 재표결하고 방어해서 결국에 부결되고 이게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민의힘 이탈표가 늘어났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볼 만한데요. 그래서 이날 김건희 특검법 보면 표결에서 찬성이 194표 반대가 104표 기권 1표 무효 1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의원들 인원을 대입해서 봤을 때 민주당 포함 야당 인원이 192명이에요. 그런데 찬성이 2표 더 나오고 기권 1표 무효 1표니까 국민의힘에서 최소 4명의 4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지난번에는 쌍특검법이 열일교구 표차가 났었는데 6표 차로 뚝 떨어진 겁니다. 물론 이게 21대 국회하고 비교를 하기는 어려워요. 의원 정족수나 그런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이탈표가 많이 생겨났다. 그러면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런 전국 속에서 또다시 거듭될수록 이탈표는 점점 추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지는 거고요. 여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이게 부결하자 하는 걸 당론으로까지 정했는데 균열이 좀 생기는 징조가 보이는 거예요. 당장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수습을 하긴 했습니다. 당의 단일 대우 유지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는데 이런 해명 자체가 긴장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 거거든요. 여권 내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야당이 재발위에서 또 밀어붙이면 다음번에는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 김여사 리스크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이번 표결에서 일부 드러난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젯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과 만찬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네. 어제 저녁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취임 이후에 이렇게 친한계 의원들이 만찬에 집결한 건 처음인데 모였으니까 기본적으로 당연히 나오는 얘기는 민주당에 어떻게 대응할지 단결하자 국감 이제 시작인데 잘 대응해보자 라는 식의 이야기가 당연스럽게 나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점은 이제 20여 명이 참석을 했다고 하는데 위기에 빠진 한동훈 대표가 당내 세력화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는 거죠. 특히 이날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동남아 순방길에 오른 날이에요. 그래서 공항에 추경호 원내대표는 나갔는데 한동훈 대표 모습이 안 보인 거죠. 그런데 여당 대표가 이렇게 대통령 순방 환송이나 환영 행사 때 불참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요. 물론 한동훈 대표 측은 이유를 들긴 했어요. 부산에 그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가야 되기 때문에 공항에는 못 간다. 대통령실에 양해를 구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걸 바라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은 거죠. 이날 한동훈 대표는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국정감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을 강조를 했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 입에서 나온 건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굉장히 불만을 쏟아냈다라는 거고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윤환 갈등이 지금 계속 주목받고 있잖아요. 지난번 공항 때도 배웅할 때 서로 시큰둥 했었다 이러기도 하고 대통령 독대 무산이 되고 그래서 이런 갈등의 연장선이다라는 해석이 나오긴 하지만 무엇보다 주목할 건 계속 이어지는 특검법 재표결에서 이 탈표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이 탈표 두고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친한계에서도 좀 표정관리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쪽은 확실히 아니다. 이렇게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이번 만찬을 두고 친용계는 굉장히 불편해하는 기색이에요. 윤 대통령을 협박하려는 게 아니라면 굳이 이 시기에 친한계 모임을 해야겠느냐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 한동훈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격 보도를 사주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 오늘 서울 보증보험 감사직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요. 내일 국민의힘 윤리위 회의도 예정돼 있는 상황이죠? 네. 아무래도 이 파장이 계속 커지고 있고 당 차원에서 윤리위 감사 착수 들어가다 보니까 오늘 결국에는 서울 보증보험 상금감사 자리를 사퇴를 했는데요. 일단 그 전에 한동훈 대표가 김대남 전 행정관에 대해서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직접 지시를 했었어요. 관련해서 윤리위 첫 회의를 열고 그 문제가 된 녹취록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시작하는 건데요. 그래서 김대남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탈당을 하기도 했고 상금감사도 사퇴를 했는데 한동훈 대표 입장은 어쨌든 간 그 일이 있었을 때는 당원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 조사나 고소고발 이런 법적 조치 충분히 취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그런데 이걸 두고도 당내 불편한 기류가 이어지는 겁니다. 당대표가 이런 걸로 직접 진상조사까지 나설 일이냐라는 불만인 건데요. 대표적으로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진상조사 착수 자체가 당의 해당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친한계가 계속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꼭 대통령실이 배후인 것 같이 말하더라 이런 불만을 내비쳤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를 비판한다고 당원을 감찰 지시한 건 정상이 아니다. 대통령도 비판의 대상이 되는 세상인데 쫌생이나 할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친한계 반대파에서는 전반적 반박을 하고 있는 게 좌파 매체와 결탁해서 사주하는 녹취까지 나왔는데도 시내 직장으로 가서 그렇게 사직을 버티고 있고 안 한다고 버텨었고 진상조사하면서 시끄럽게 한다고 쫌생이 짓이라고 비난한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전직 의혹급이나 갈 수 있는 보증보험 상임감사 자리에 갈 수 있었느냐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하고 있고 친한계 인사들은 김 전 행정관의 배후를 밝혀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동남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섰는데요. 오늘은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죠. 네. 필리핀 도착해서 공식 환영식에 참석도 했고요. 그 뒤에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 정상회담 열고 MOU 교환식, 공동 언론 발표 등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번 필리핀 방문은 우리 정상 13년 만에 이루어지는 국빈 방문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무역, 투자 협력 확대하고 우리 기업의 인프라 사업 수주를 지원하는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일전에 밝힌 거는 지금 필리핀이 원전 건설을 재개할 계획을 갖고 있어서 우리나라와 협력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걸 토대로 보면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원전 수출과 관련해서 협력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국 필리핀 수교 75주년입니다. 그래서 전방위적 협력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격상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순방 전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도발을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어요. 네. AP통신하고 서면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기서 북한 핵 개발과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북한이 미 대선에 앞서서 관심을 끌기 위해서 핵실험과 ICBM 발사 등 추가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어요.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 오물풍선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에 위해가 생기면 감내하기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기도 했고요. 북한의 비핵화가 자유롭고 평화로움에 번영하는 인태지역을 만드는데 필수불가결한 전제조건이다. 얘기했습니다. 한낮의 교양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북한은 또다시 쓰레기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날려보냈어요. 네. 오늘 오전 5시 40분쯤에 북한이 대남 쓰레기풍선 추정 물체를 부양하고 있다고 합참이 밝혔습니다. 풍향 고려하면 경기도 등 수도권으로 이동할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떨어진 풍선 접촉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합참에서는 북한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단호한 군사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금 강조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일부 보도에서 북한이 쓰레기풍선을 만들 때 화약을 이용해서 폭발을 유도할 수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합참은 이 보도를 언급하면서 사실과 다르다고 정정을 했는데 그 폭발이나 펑하고 터지는 식의 보도는 잘못된 표현이라고 짚어줬고요. 그러면서 화약 성분, 발열 선에서 열을 발생할 때 도움을 주는 화약 성분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게 폭발이나 그 정도의 폭발을 일으키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가 북러 군사협력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다고요. 네, 지난 3일에 먼저 나토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러시아의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북한과 이란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 나토 성명 발표 사흘 뒤인 6일에 북한의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냈는데요. 나토가 우크라이나 사태의 본질을 왜곡하고 합법적인 협력 강화를 중상모독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 규탄하고 배격한다,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만약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에만 매달리고 우리 국가의 존엄을 침해하려고 든다면 비극은 전적으로 미국에 맹종한 나토가 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위협하게 됐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수교 75주년을 맞아 축전을 주고받았는데 북중관계의 이상기류도 읽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북중수교 75주년 두 나라가 축전 주고받았고요. 서로 친선협조관계를 공고하게 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양국의 귀중한 자산 이런 표현들이 양쪽에, 친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그동안 이 근래 봤을 때 북중관계의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는 관측도 일부 제기가 되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베이징에 있는 주중 북한 대사관의 어떤 교류도 보여지지 않고 굉장히 사람도 안 보이고 고요한 모습이고 지금까지 이렇다 할 고위급 교류가 전혀 관측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들어졌는데 이번 축전으로 봤을 때도 양쪽 시진핑 주석 또 김정은 위원장 축전을 보면 지난 70주년 축전하고 비교하면 글자 수가 상당히 많이 줄었다 이런 부분을 볼 수 있고요. 또 표현을 봐도 지난번 축전에서는 존경하는 총석이 동지 이런 표현들이 있었고 각별한 친선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존경하는 이런 수식어는 많이 줄어든 모습입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휴학 신청을 조건부 승인하기로 했다고요. 네. 결국에는 휴학을 허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서도 이것은 내년도 1학기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조건부 휴학이라는 걸 달았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내용 발표하면서 여전히 이런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동맹 휴학은 정당한 휴학의 사유가 아니다. 라고 밝혔어요. 그러면서 정부가 그런 휴학을 바라보는 입장을 일관되게 강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조건부로 휴학을 승인을 한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건데 개별 그 조건이 뭐냐면 개별 학생 상담해서 복귀를 재설득할 것. 그런 다음에 휴학 의사를 재확인하고 어떤 동맹 휴학의 의사는 없다는 걸 명확히 확인하고 증빙 자료를 내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각 대학이 결국에는 휴학을 승인하게 길을 터준 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 휴학 불가 방침을 몇 달 동안 고수를 했는데 교육부가 이틀 만에 입장을 뒤집었다는 비판도 나오고 그리고 또 각 대학들로서는 이거 정부가 휴학 승인의 책임을 우리한테 떠넘기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와서 서류 보고 각 대학마다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라고 하니까 굉장히 혼란스럽다 이런 비판 나오고요. 그리고 절차 재확인을 해야 되고 동맹 휴학의 의사는 없고 내 개별적인 이유 때문이다. 일시생상의 이유 때문이다. 이런 걸 증명하라는 건데 이 조건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해도 국민 모두가 그 이유를 아는 거잖아요. 휴학계 내는 이유. 이게 줄줄이 휴학 승인이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장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점심시간에 여유가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작업하는 곳이 많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쪽으로는 남공주 부근에서 작업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구간인데요. 부산쪽 경기권 정체 대부분이 작업 때문입니다. 서울 요금소에서 죽전 쪽으로 막히고 있습니다. 기흥 휴게소에서 경부 동탄 터널 쪽으로 지체고요. 남사 부근에서 주침합니다.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 안성 분기점 부근의 정체는 고장난 차가 있어서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한강대교를 지나서 사고 났습니다. 3차로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노량진 부근부터 정체입니다. 성수에서 청담대교 쪽으로는 작업 정체가 이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희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힐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이죠.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은 경제포커스. 오늘부터 격주로 저희와 함께해 주실 특별한 게스트로 오셨습니다. 사실 저희 세무종 프로그램과는 구면인데요. 강푸른 KBS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징검다리 휴일이 많았어요. 사이사이에 만약 휴가를 썼으면 그야말로 황금 연휴가 이어지잖아요. 어떻게 강푸른 기자도 휴가를 좀 썼나요? 저도 정말 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제가 지금 있는 부서에서 또 막내거든요. 아무래도 좀 눈치가 좀 보이는 거예요. 쉬지 말아라라고 한 사람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요일에 출근을 하긴 했는데 출근길부터가 좀 다르더라고요. 나 빼고 정말 다 놀러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왠지 모르게 평소보다 교통체증도 좀 덜한 느낌. 아무래도 이제 주말까지 개천절이랑 붙여가지고 나흘 연속 쉬시거나 아니면 10월 1일 임시공휴일 다음 날에 휴가를 쓰거나 해서 아예 좀 쭉 쉬셔야겠다 이랬던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해볼 이야기도 이런 휴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아니 그냥 원래 일하는 날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이게 나만 일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면 괜히 좀 화가 나요. 맞습니다.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과거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때마다 기업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손실액이 얼마다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거든요. 최근에는 분위기가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그런 이야기를 언론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많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예전에 비해서 요새는 쏙 들어갔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몇 년 새에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지금이야 공휴일이랑 주말이랑 겹치면 당연히 대체휴일 지정해 주는 게 제도로 자리를 잡았지만 예전에는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 국군의 날만 해도 1990년 이후로는 쉰 적이 없어요. 그때 원래 휴일이었다가 평일로 이제 강등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바뀐 이유도 기업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재계에서 쉬는 날이 너무 많으면 우리나라의 국제 경쟁력이 약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1990년 11월에 한글날이랑 같이 공휴일에서 재회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10여 년 전에 당시 박근혜 정부가 이 대체휴일제를 처음 도입할 때도 이런 식으로 기업들이 주로 반대를 굉장히 극심하게 하고 나섰어요. 당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평일 하루만 노는 날로 지정을 해도 연간 28조가 넘는 생산 감소가 발생한다. 또 이제 그 다음에 노는 날 어차피 이제 사람들 불러나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추가 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추가 인건비로 나가는 돈이 4조 3천억이다. 그래서 하루만 쉬어도 32조 넘게 손실이 난다. 이런 식의 계산을 해가지고 그걸 굉장히 크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까지만 해도 기업들이 나서서 휴일이 늘어나는 걸 반대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오히려 반기는 느낌도 있거든요. 왜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좀 더 옛날로 가면 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기사를 찾아보면 뭐 주요 일간지들도 휴일 늘리자 뭐 이런 식으로 정부가 얘기를 하면 놀자판 지금 뭐 계속 놀자는 거냐 이런 단어를 진짜 신문 지면에 쓰면서 굉장히 쉬는 걸 죄악시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요새는 그런 분위기가 달라진 이유가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조금이라도 반짝 내수 진작 효과를 노리는 측면이 기업들 입장에서도 더 커진 것 같아요. 이번에 지난주 이제 오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번 주도 있지만 징검다리 휴가 앞두고 대형마트 3사 너나 할 것 없이 특가 행사 열었고 당연히 이제 여행 가시니까 면세점 업계에서도 황급이랑 추가 적립 이벤트 이런 거 열고 뭐 이런 식으로 주로 유통업계 여행업 음식업 숙박업소 이런 쪽에서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역으로 하루 쉬면 이만큼 손해가 아니고 우리 경제의 이득이라는 조사 결과를 더 많이 인용을 하는 것 같아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4년 전에 현대경제연구원이라고 우리 민간연구기관에서 펴낸 보고서를 보면 임시공휴일이 하루 늘 때마다 전체 소비 지출액은 2조 원이 넘고 그걸 이제 파급 효과를 따지면 우리 경제 전체에 4조 2천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취지의 결과를 이제 조사해서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쉬면 좀 지갑이 열리기 마련이니까 경제적으로 보면 사실 더 이득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궁금한 건 그래서 정말 내수 진작 효과가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손실이다 이득이다 말이 참 많은데 뭐가 맞는 거예요? 사실 이런 조사 결과에는 아무래도 조금 희망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어요. 또 전문가들마다 분석이 좀 엇갈립니다. 그럴 때 말보다는 숫자를 봐야 할 텐데 2016년으로 이제 시간을 좀 돌려보면요. 당시에 어린이날 다음 날인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연휴 뒤에 내수 진작 효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5월 연휴 동안 백화점이랑 면세점, 대형마트 매출은 1년 전이랑 비교하면 각각 16%, 19%, 또 5% 이 정도로 늘었습니다. 고속도로, 토객량, 버스, 철도, 국내에서 항공, 탑승객, 수도 다 조금씩 늘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2016년하고는 좀 다르다. 효과가 그때에 비해서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 워낙 아시겠지만 소비 심리가 예전하고 다르게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랑 같이 긍정적인 효과를 과연 기대할 수 있겠느냐. 사실 작년만 봐도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을 해서 올해처럼 추석 연휴부터 개천절까지 무려 6일을 이렇게 쭉 쉴 수 있게 연휴를 만들어줬거든요. 그런데 소비 진작 효과는 그렇게 크지가 않았습니다. 소매 판매는 그 전달보다 오히려 0.8%가 줄었고요. 산업활동을 보여주는 3대 지표, 산업생산, 소비, 투자 이게 다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어요. 그때 통계청에서 내놓은 설명 중에 하나가 임시공휴일 때문에 일하는 날이 줄어가지고 생산량이 줄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소비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생산이 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한 가지로 딱 잘라서 휴일 늘어나면 좋아. 아니야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양날의 검 같은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약간 화제를 바꿔서요. 이번 진검다리 휴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은 곳은 어디였어요? 예측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으로 이 나라 떠올리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에도 역시 일본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한 여행 플랫폼 회사가 실제 여행객들이 어디 어디 예약했나 그 내역을 분석을 쫙 해보니까 한국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예약한 해외 여행지 일본 그중에서도 오사카였다고 합니다. 좀 약간 의외였던 게 한때 부산시 후쿠오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후쿠오카를 굉장히 많이 가서 후쿠오카가 1위 하지 않으려나 했는데 후쿠오카는 3위고 2위가 도쿄. 근데 어쨌든 1, 2, 3위가 다 일본이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이 태국, 방콕, 베트남, 나트랑, 타이완, 타이베이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일본이 워낙 압도적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업체에서 분석을 같이 한 게 아무리 진검다리 연차가 퐁당퐁당 있다 하더라도 휴가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써야 하는 거는 내 연차인데 이거를 아무리 좀 길게 쓰면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 여행은 좀 부담스럽고 짐 풀고 바로 호텔에 짐 놔두고 바로 나가서 놀 수 있는 이동 거리가 짧은 곳을 고르다 보니까 주로 일본이 인기가 높았던 것 같다. 이런 분석을 했고요. 또 사실 올 봄부터 여름까지 쭉 엔하 환율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한때는 100엔에 850원 이럴 정도로 굉장히 환율이 내려가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일본 내부에서도 이제 어떡하냐. 이제 우리는 싼 맛에 가는 나라가 됐다. 너무 싸구려 일본 이미지가 굳어질까 봐 걱정이다. 이럴 정도로 엔하가 지금 여전히 좀 약세라서 그런 것도 이제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국내 여행지는 어떤가요? 사실 지난주에 태풍 끄라톤이 우리나라 쪽으로 올 수 있다고 해가지고 국내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이 마음을 많이 줄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다행히 아시는 것처럼 끄라톤은 우리나라에까지는 여행을 안 마치고 영향을 안 미치고 소멸을 했습니다만 제주도라든지 뭐 타이완 여행 계획 티켓 끊어주셨던 분들은 좀 스트레스 받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연휴 시작하기 전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미리 성인 천명한테 이번에 뭐 어디 가시냐 설문조사를 했더니 1위가 제주도가 아니었습니다. 임시공휴일을 끼고 내가 놀러 가야겠다. 이렇게 답하신 분들 가운데에서 국내 여행 목적지 1위를 강원도가 차지했어요. 25%가 강원 그 다음에 15%가 부산 그리고 제주는 10% 정도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던 여행 플랫폼 회사에서 조사를 비슷한 걸 했는데 그때도 서울 부산 제주 순으로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실 요새 이제 국내 여행지 가운데서는 제주도보다 강원도가 더 인기가 많은 경우들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나 여기 가보고 싶다 이런 여행 관심도 아니면 나 여기 갈 예정이 실제로 있다 여행 계획 이런 거를 조사를 했을 때 제주도 응답률이 빠진 만큼 그걸 이제 그대로 고스란히 강원도가 가져가는 현상들이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속초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제주도 하면은 사실 갔다 왔는데 난 좋았어. 너 너무 좋았어. 이런 것보다는 제주도 예전 같지 않던데 별로던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좀 놀고 있습니다. 바가지 논란 관광지 물가. 이러다 보니까 제주도 도청도 직접 나서서 아 이거 진짜 위기다. 그렇게 지난 5월에 혁신 선언을 할 정도로 실제로 제주도 관광객 수가 좀 줄었거든요. 혁신 선언하면서 비상대책에도 꾸리고 달라진 모습 보여주겠다고 반성도 하고 했었는데 과연 실제로 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휴에 이렇게 여행 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 주변을 보면 사실 별다른 계획 없이 보냈다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지금 뭐 어디 나가서 밥 한 끼 먹기도 부담스러운 물가가 됐잖아요. 그렇죠. 물가 영향 큽니다. 아까 말씀드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서도 은합제의 절반 이상 51.7%가 징검나리 연휴 기간에 여행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왜냐고 물었더니 1위가 그냥 집에서 쉬고 싶어서. 왜냐면 사실 이제 퐁당퐁당. 오늘 막 내가 너무 신난다고 너무 무리해서 놀면 어차피 다음날 출근해야 되는데 피곤하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또 출근 어차피 해야 되는데 어디 가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그냥 쉬겠다. 이게 30%로 가장 많았고 바로 그 다음이 돈이 없어서 여행 경비가 부담돼서라는 응답이 30%를 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임시 공휴일 자체가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도 점점 나오고 있어요. 여론조사를 성의 3천 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컨설팅 기업에서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 지정 어떻게 생각하시냐 물어봤더니 반대 의견이 무려 20%가 넘었습니다. 22%의 응답자가 휴일이 너무 많아진다. 그리고 또 너무 갑작스럽게 지정이 되니까 나 원래 다 계획 세워놨는데 내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셨는데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이유로 꼽은 분들도 물론 적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제 임시 공휴일 소식 나오면 항상 나오는 게 이번에 연차 이틀만 쓰면 6일 아니면 사일만 쓰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 이런 기사나 인스타 들어가면 그런 거 직장인 연휴 꿀팁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사실 어디까지나 연차를 쓸 수 있는 일부 정규직 직장인들의 이야기일 뿐이지 자영업자나 비정규직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어떡하냐 그날 생계는 어떡하냐 이런 생계 고민이 앞서시는 상황이죠. 그래서일까요? 좀 쉬는 날을 계획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좀 내수 진작을 하려면 미리미리 계획을 세울 수 있게 그래서 좀 여행도 길게 쓰고 이렇게 할 수 있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게 요일제 공휴일이에요. 요일제 공휴일이 뭐냐 공휴일을 몇 월 며칠 10월 1일 10월 3일 이렇게 딱 못 박는 대신에 몇 월의 몇 번째 요일 예를 들면 무슨 월요일 5월의 첫 번째 월요일 5월의 세 번째 금요일 이렇게 지정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금 토일 아니면 토일 이렇게 쉴 수 있으니까 황금 연휴를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지금처럼 퐁당퐁당 징검다리 휴일 말고 연휴를 좀 늘려주겠다 뭐 이런 식의 계획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이 법안은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는 됐었지만 20대 21대 다 폐기가 됐습니다. 임기 만료로. 그래서 추진 여부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정부가 뭐 연구 영역도 얘기를 하고 있고 몇 년 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좀 더 공론장에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3253님이요. 이름처럼 늘 푸른 경제 소식 앞으로 많이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면서 잘 듣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아주 알찬 시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강푸른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보물 같은 책만 선별해 드린 시간이죠. 이다의 풍마크 그리고 나른한 오후 졸릴 틈 없이 재미있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코너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 시절 열두시 점심시간 종이 울리면 과연 오늘의 급식은 뭘까 궁금해하며 달려나갔습니다. 직장인이 된 지금 시계가 정우를 향해 달리면 오늘은 또 뭘 먹을까 작지만 행복한 고민을 합니다. 가장 허기질 시간 낮 12시 20분 오늘의 뉴스가 궁금하신가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담은 맛있는 뉴스 한상 차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뭐 들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낮 12시 20분 언제나 이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줄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음말입니다. 보도 내용을 보면 간혹 어떤 사람이 인터뷰에서 받은 질문과 전혀 관련 없이 동문서답으로 답변을 한다든지 본질을 회피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대답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해 석연지 못한 점이 많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석연지 못하다 라는 표현은 형용사 석연하다의 부정 형태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다면 원래 석연하다 는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석연하다 에서 석연은 풀석자에 그럴 연자를 쓰는데 원래 뜻은 의혹이나 꺼림직한 마음이 없이 화나다 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주로 뒤에 안타 못하다 등의 부정어와 함께 쓰여서 뭔가 석연하지는 않았지만 그때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또 문이 잠겨 있었다는 사실이 뭔가 석연치 않다 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경우에 부정어와 함께 쓰이는 표현으로 심상하다가 있습니다. 원래 심상하다는 대수롭지 않고 예사롭다 라는 뜻이지만 병세가 심상치 않다라든지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그들이 심상한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와 같이 써서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음말 이윤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이윤정이었습니다. 토론의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1라디오 KBS 58분 날씨 중부지방은 구름량이 점차 줄고 있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아직 곳곳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 앞으로 남부지방에 5에서 10mm, 제주도에는 최고 3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지만 동해안은 동풍의 영향으로 비가 가끔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에도 약한 비가 오락가락하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강원 영동과 제주도의 비는 한글날인 모레 수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 밖의 지역은 모레 가끔 구름만 많이 끼면서 야외활동하기에 무난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한편 오늘 오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면서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 등 일부 중서부 지역은 한때 먼지 농도가 나쁨으로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강릉, 대구 22도, 대전, 제주 21도, 부산, 광주 20도 등으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5도, 습도는 61%입니다. KBS 58분 날씨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필리핀에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마르코스 대통령과 한 필리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경제 안보 협력 등이 주요 의제입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당내 친한동훈계 의원들과 만찬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겠다, 믿고 따라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UGI 서일보증 상임감사 자리에서 사퇴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며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안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고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오늘 경인 고속도로에서 한 외국인 운전자가 역주행을 해서 큰 인명피해가 났어요. 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벌어진 일인데요. 중국 국적의 40대 여성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진출 램프로 역주행에 진입했다가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속도로 본선으로 합류하기 위해 우회전을 하다가 달리던 승합차와 부딪혔고 이어 뒤따르던 1톤 화물차 등 다른 차량 5대가 잇따라 추돌했는데요. 이 사고로 화물차 운전자인 70대 남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3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을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처리 여파로 경인 고속도로 서울 방향 구간에서 2시간 가량 출근길 차량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숙소를 무단 이탈해 잠적했던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이 부산에서 붙잡혔어요. 네 작정하고 연락을 끊은 이들을 찾기 위해서 법무부와 경찰이 나섰는데요. 잠적한 지 19일 만에 부산에 있는 숙박업소에서 검거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붙잡힌 숙박업소에 취업해 일해온 것으로 파악됐는데 법무부는 이들이 가사관리보다 더 많은 월급을 약속받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하루 8시간 기준으로 한 달 206만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적은 액수도 액수지만 시범사업 단계라 고용기간도 6개월에 불과해 이 때문에 불법 체류와 강제 추방 위험에도 상대적으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조사를 거친 뒤 강제 퇴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부는 이번 사업을 토대로 내년 가사관리사 1200명을 투입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지만 규모가 10배 넘게 커지는 만큼 이번 사례처럼 임금 등 근로조건 불만에 따른 무단이탈을 어떻게 막아야 할지 과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당장 서울시가 개선방안 몇 가지를 내놨는데 여전히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와요. 당장 이달부터 월급을 매달 10일, 20일 두 차례 나눠 지급하는 격주급제를 만들어 원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 통금 논란이 불거졌던 귀가 시간 확인도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현재 시범사업 기간으로 한정돼 있는 체류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데 그럼에도 무단이탈이라는 변수를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돈이 문제인데 이번에 잠적했다 붙잡힌 두 사람도 그렇고 필리핀 가사관리사 사이에는 같은 비자를 받고 일하는 제조업 근로자들과 임금 수준이 비슷할 것으로 생각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달리 가사관리사 업무 특성상 짧은 시간만 이용하는 수요가 많고 시간의 근무는 적어 임금 차이가 클 수밖에 없어 더 좋은 급여 조건에 원하는 이들의 무단이탈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정부가 체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이들이 동일한 정부 인증 가사 서비스 업체에서 일하도록 할지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지도 쉽지 않은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 살펴볼게요. 공직사회에만 있는 관행, 모시는 날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이게 도대체 무슨 날이에요? 모시는 날 하급직 공무원이 사비를 털어서 돌아가며 상급자의 식사를 챙기는 공직사회에서는 오래된 관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불합리한 문화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지방 공무원 만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요. 두 명 가운데 한 명이 최근 1년 안에 모시는 날을 경험했다고 응답했습니다. 대부분 소속 부서의 국장과 과장에게 주로 점심 식사를 대접했고요. 식사비는 사비를 걷어 운영하는 팀비로 낸다는 응답이 절반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 추진비를 썼다는 답이 30% 정도 됐습니다. 특히 조사에 참여한 공무원 10명 중 7명이 모시는 날을 시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관행이라면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었는데요. 월급이 190만 원인데 매달 10만 원씩 걷어간다. 식당에서 미리 가서 수저 세팅까지 한다. 개인 차로 모셔가는 운전 당본도 있다면서 제발 없애달라는 호소가 담긴 의견이 여러 제출됐습니다. 가뜩이나 요즘 자리를 박차고 나오는 젊은이, MZ 공무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들인 새싹들의 쥐꼬리 월급까지 탐내니 일할 맛이 날리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기사네요. 또 요즘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여럿이 함께하는 외식이나 회식 문화는 사라지고, 나 혼자 즐기는 혼술, 혼밥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데요. 이렇게 달라진 문화에 자영업자들의 희비도 엇갈리고 있다고요. 네, 업종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예전엔 회식이라도 있는 날이면 의뢰 2차로 노래방에 가는 게 직장인데 필수 코스였잖아요. 특별한 기술이나 사업 경험도 필요 없어 한때 인기 창업 업종으로 꼽히기도 했고, 약 10년 전 코인노래방 열풍으로 우후죽순 늘었다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여럿이 모이는 저녁 회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발길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지난 2016년 3만 5천 개가 넘었던 전국 노래방 수는 올해 2만 5천여 개까지 줄었다고 하는데요. 네 곳 중 한 곳이 사라진 셈입니다. 음식점들도 힘들긴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손님은 줄어드는데 재료비부터 인건비, 임대료 등 운영 비용이 크게 오른 탓에 지난해 폐업률은 20%에 육박해 전국 79만 개 중 15만 개 음식점이 문을 닫았다고 하네요. 코로나 때는 손님이 적어도 정부 지원금이라도 나왔는데, 지금은 그것마저도 없어서 요즘만큼 힘든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치솟는 물가에 가격을 올려봐도 그새 또 재료비가 더 올라서 난감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황 속에도 조용히 웃는 업종들도 있겠죠. 요즘 없는 것 없는 편의점의 경우 주머니 가벼운 이들의 식사를 책임지면서 지난해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전국 편의점 수는 5만 3천 개를 돌파했고요. 커피 전문점도 4년 새 2만 개 넘게 늘어 올 7월 기준 9만 6천여 개로 늘었다고 합니다. 특히 국내 커피 전문점의 약 84%가 소형 점포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즐에 입지가 커졌다고 하는데요. 불황으로 업종마다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인데,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 수는 98만 명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현재 추이로는 올해 100만 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정부가 회생 가능한 업종을 구분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출구 전략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창업을 쉽게 보고 도전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보입니다. 전국의 모든 사장님들 힘드시겠지만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노벨상 시즌이 돌아왔어요.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물리학상 등 노벨과학상 수상자가 차례로 발표됐는데요. 한국인은 후보로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고요.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올해 유력 후보자들로는 알파고의 아버지 데미스 하스비스 구글 딥마인드 최고경영자와 비만치료제 개발자 조엘 하베노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말씀하신 것처럼 후보자로 꼽힌 인물 가운데 한국인은 올해 단 한 명도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3년 전 고 이호왕 고려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2020년 현택환 서울대 교수, 2017년 박남규 성균관대 교수, 그리고 2014년 유룡 한국에너지공대 교수 등이 수상은 불반됐지만 후보로 거론됐었는데 올해는 후보마저도 없습니다. 역대 일본인은 25명, 중국도 3명의 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렇게 수상자가 아니 후보도 나오기가 힘든 건가 싶은데요. 특히 옆나라 일본은 미국과 영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노벨과학상 수상자를 배출할 정도인데 단기 성과에만 집착하는 우리나라 연구 환경이 발목을 잡았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노벨과학상 수상자 분석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수상자 77명은 평균 37.7세 핵심 연구를 시작해 55.3세 완성하고 69.1세 수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 연구 시작에서 수상까지 걸린 기간은 평균 32년에 달하는데 장기적 연구가 쉽지 않은 국내 연구풍토가 수상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대다수의 국내 연구자들은 장기간 대형 연구과제보다는 3년 이내 단기 소형과제 수주에만 몰려 있어서 긴 호흡의 창의적인 연구는 사실상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정부 연구과제는 거의 매년 정량평가를 받아야 해서 한국이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를 단 한 명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기초 원천 기술에 제대로 된 장기 투자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서울 세계 불꽃 축제를 보기 위해서 많은 인파가 서울 여의도에 몰렸는데요. 이런저런 해프닝들이 많았다고요? 지난 토요일이었죠. 무려 100만 명이 넘게 몰렸다고 하는데요. 10만 발이 넘는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면서 장관을 연출했지만 사람들이 빠져나간 한강공원 곳곳에는 이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들이 성인 키 높이만큼이나 쌓일 만큼 혼란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해프닝도 있었는데요. 미처 자리를 구하지 못한 관람객들이 불꽃이 잘 보이는 근처 아파트에 무단으로 들어가서 복도에 간이 의자를 깔고 앉아 떠들거나 술을 마시는 모습이 전해져 빈축을 사기도 했고요. 축제 현장 주요 도로에서는 차를 탄 채 속도를 줄이고 불꽃 축제를 보려는 차량 행렬 때문에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기도 했는데 일부 시민은 갓길에 아예 주차한 뒤 내려서 축제를 지켜본 탓에 강변북로 구리방면은 5개 차로 중 3개 차로가 거대한 주차장처럼 변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참 눈살 찌푸려지는 민폐, 얌체족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 시민들은 축제 다음 날 자발적으로 한강공원에 나와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을 통해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100만 명이 넘게 몰린 인파에 가장 활짝 웃은 건 바로 편의점들이었는데 돗자리부터 술, 요깃거리들이 불티나게 팔리면서 매출이 수직 상승했다고 합니다. 한 주 전보다 최대 9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 매출이 가장 높았던 한 점포는 당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단 3시간 만에 1,5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려 즐거운 비명을 찔렀다고 하네요. 네, 10월이 되면서 완연한 가을에 접어들었지만 올해 유난히 단풍이 늦게 물들면서 아직 가을 정치를 제대로 느끼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보통 9월 말이면 단풍이 물드기 시작하는데 올가을은 그 속도가 예년보다 많이 더딘데요. 기상청은 전국 21개 주요 유명산의 단풍을 관측하는데 어제 기준으로 설악산을 제외하고는 단풍이 시작된 산이 한 곳도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첫 단풍이 시작된 설악산도 작년보다 4일이나 늦었고 평년과 비교하면 6일이나 지각했습니다. 이렇게 10월에 첫 단풍이 시작된 것도 13년 만이라고 하네요. 징글징글하게 덥던 올 여름 더위가 9월까지 이어지면서 가을의 시작도 늦어지게 된 건데요. 10월에도 높은 기온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단풍 절정 시기는 더 늦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설악산의 경우 평년보다 엿새 늦은 22일쯤에나 오색빛이 최고조에 달한다고 하고요. 한라산은 11원이나 돼야 단풍 옷으로 갈아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이런 흐름이 계속되면 여름이 더 늘어나서 10월에도 단풍을 볼 수 없을 수도 있다고 하네요.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혜 풍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이다혜 기자님과 작가 한 사람을 깊게 좀 들여다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오늘 함께 이야기할 작가 누군가요? 소설가 권여선 씨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소설집 각각의 계절로 출판사 창비가 주관하는 제39의 만회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각각의 계절이라고 하는 책은 중년 여성 또 초로의 여성들이 각각의 계절을 살아가는 모습을 정교하게 그리고 있는데요. 뭐 워낙 이 시대와 관계성에 대한 이야기를 폭넓게 하는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권여선 작가 소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수상 결과에 놀라지 않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 같습니다. 소설가 오지민이 뽑은 올해의 소설 1위로 꼽힌 적도 있다고요? 네. 이게 2023년 연말이고요. 그때도 이 각각의 계절이라고 하는 소설집으로 소설가 오지민이 뽑은 올해의 소설로 선정이 되었으니까요. 워낙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 소설 잘 쓰는 사람, 영화 잘 만드는 감독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칭찬할 때 감독들의 감독, 작가들의 작가 이렇게 설명할 때 있거든요. 그런데 권여선 작가에 대해서도 작가들의 작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소설가들이 좋아하는 작가이고 그 중에서도 이 각각의 계절이라고 하는 책은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각각의 계절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에요? 네. 제가 이 각각의 계절 이야기를 하려고 책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읽다가 또 이 중간 중간에 있는 작품들이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너무 이야기가 좋다는 마음과 눈물 나는 마음이 공존했던 그런 작품들인데요. 일단 이 작품집에 수록되어 있는 단편들 같은 경우는 여러 문학상 수상작들입니다. 이미 수상작들이 모여서 단편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맨 처음에 수록된 작품이 사슴벌레식 문답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2023년 김승옥 문학상 수상작이고 그 다음에 기억의 왈츠는 2021년 김유정 문학상 수상작입니다. 그 다음에 2020년, 2019년 김승옥 문학상 우수상 수상작이 실버들 천만사 또 하늘높이 아름답게 이런 작품들이 있으니까요. 이 작품집 하나만 읽어도 어떻게 보면 최근에 주목받은 단편들을 한 번에 읽을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이 작품집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책의 주인공들을 보면 중년에서 초로의 여성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40대부터 한 70대 정도까지의 노인들 이야기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오랜 시간을 살고 이제 어떻게 보면 살아온 날들보다 살아갈 날들이 짧은 이 낫날에 다다랐을 때 주인공들이 생각하는 것,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나 개인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기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이 사슴벌레식 문답이라고 하는 작품은 제목이 좀 재밌죠. 사슴벌레식 문답 이게 뭔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주인공이 이제 세상을 떠난 지 꽤 시간이 지난 친구를 추모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세상을 떠난 친구와 같이 총 4명이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떠난 지 꽤 됐으니까 우리 한 번 다 같이 모여서 추모제 같은 걸 하지 않을래? 라고 이제 옛날에 친했던 친구들한테 연락을 한 거죠. 근데 이 친구들이 와해된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 무슨 사건이 하나가 있었고 그래서 한때는 대학교 때는 굉장히 친했던 4명이지만 지금은 더 이상 한 명은 죽었고 나머지 두 명은 나름의 이유로 사실 한 명이 다른 한 명을 배신하면서 더 이상 같이 어울릴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4명이 예전에 같이 놀러갔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숙소에 다 괜찮았는데 숙소에 사슴벌레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사슴벌레가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 방충망도 다 있고 한데 사슴벌레가 어디로 들어왔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펜션 주인분께 아니 이렇게 방충망도 다 있는데 사슴벌레가 어디서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주인분이 어디로든 들어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디로든 들어온다는 말이 좀 신기하잖아요. 들어올 것이 없는데 어디로든 들어온다. 이 말은 사실은 이 친구 관계를 은유하는 말이기도 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 벌레가 어디로든 들어오는 것처럼 이 친구들이 아무리 가깝고 유대관계가 있다고 해도 이들 관계를 찢어놓을 그런 갈등의 여지는 어디로든 들어오는 것이고 파국 역시 어디로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슴벌레식 문답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다가도 읽다 보면 그렇지 인간관계 나도 이런 인간관계가 있었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읽어가게 되는 이야기이고 특히나 이 주인공들이 삶을 살아온 시간을 되돌아보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읽으시면서 나도 이런 친구 관계 있는데 이렇게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된 친구들이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는 경우들도 꽤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각각의 계절이라는 책 제목은 어떤 뜻일까요? 이 책에 수록된 세 번째로 수록된 소설이 하늘높이 아름답게 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보면 소설 속 문장이 각각의 계절을 나려면 각각의 힘이 들지요.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은 봄대로 힘들고 여름은 여름대로 힘들고 그죠? 사실 환절기도 날씨가 좋다고는 하지만 환절기에 감기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각각의 계절은 다 각각의 힘을 들여서 나게 되어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역시 누군가의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여기는 성당을 다니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이름을 부르지 않고 세례명을 불러요. 마리아라고 불리는 분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난 다음에 이분이 남긴 너무너무 어린 손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녀는 어떻게 되는 건가? 지금 아이 부모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람은 한 명이 죽었는데 항상 그렇지만 장례식 같은 거 갈 때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다 이제 그 세상을 떠나신 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라는 분 같은 경우는 오남매의 막내였는데 이 오남매의 막내라고 하면 사랑받고 자란 딸이겠거니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동네가 굉장히 보수적인 곳이어서 사실은 딸한테는 공부를 잘 시키는 동네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한다고 해도 몰래 해야 되고 최소 한도로만 공부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이 딸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얼마나 이 막내딸한테 무관심했냐면 이 막내딸인 마리아가 이제 독일로 간호사로 독일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딸이 없어진 지 며칠이 지나고 나서야 얘는 어디 갔어? 라고 할 정도로 이제 가족들이 딸한테 무관심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다음에 독일에서의 삶이 평탄하기만 했으면 또 문제가 없을 테지만 이제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때 직후에 남편이 죽는 바람에 이 아이를 다른 곳에 입양시키고 마리아는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의 우애곡절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핏 얼핏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당에 같이 다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마리아에 대해서 사실 잘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마리아라는 사람은 최근 얼마 동안은 같은 성당에 다니는 사람들의 집에 가서 가사도우미로 일을 한 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약간의 우월감 같은 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간 내려다보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베르타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화자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들 되게 잘난 척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의 마지막에 가면 베르타 자신이 마리아에게 그렇게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우월감을 가졌던 에피소드 하나가 밝혀지고 그러면서 약간은 쓸쓸하게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런 것들은 기생충 같은 영화가 다루었던 이야기를 훨씬 더 섬세하고 은은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설집에 있는 또 다른 소설도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실버들 천만사라고 하는 이야기도 굉장히 재밌었는데요. 여기는 반희라고 하는 엄마하고 최훈이라고 하는 딸 두 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크게 갈등 상황이 있거나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닌데 이 반희라는 엄마는 예전에 딸이 고등학생 때 이혼하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시간이 꽤 흐른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코로나19 동안에 엄마가 하던 일을 잠깐 멈추게 되면서 딸이 1박 2일로 놀러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행을 가는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름 부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씨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반이 씨라고 부르고 딸에게도 채훈아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채훈 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둘이 씨라고 부르면서 약간의 거리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말도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 엄마와 딸의 관계는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묘하게 소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호칭으로 적절한 거리감을 만들므로써 같이 잘 지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여행이 두 사람의 거리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별일 없이 지나간 여행이기 때문에 다 읽은 다음에 뭔가 묘한 뒷맛 같은 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같이 있습니다. 각각의 계절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이 소책자가 따로 만들어지기도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워낙 작품마다 제가 지금 각각의 작품 몇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야기 줄거리를 들으시면서 아마 그래 약간 어려운 것 같기도 한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승전결의 뚜렷한 이야기를 읽을 때에는 아 그렇구나. 이건 해피엔드구나. 아 이거는 새드엔딩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지만 사실은 이런 수문학 작품들을 읽을 때 아니 그래서 어떻게 된 거지? 마리아는 어떻다는 거야? 베드타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분명하게 얘기해 주지 않고 이야기가 끝나는 기분을 느끼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각각의 계절 어텐션북이라고 해서 권여선 작가님과의 50문 50답 그리고 각각의 계절에 대한 작가들의 세 가지 간단한 리뷰 혹은 비평 이런 것들이 실려있는 책이고요. 이 책의 경우는 무료로 받아서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서점 같은 데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무료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권여선 작가의 인터뷰도 어떤 내용일지 궁금해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제가 이 책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작업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초고, 수정, 퇴고를 다 합해서 원고지 한 매를 쓰는데 1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를테면 원고지 한 매라고 하면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A4용지 한 장에 10포인트로 글을 가득 차게 쓰면 그게 한 원고지 10장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고지 1매라고 하면 한 페이지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퇴고까지 포함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내가 30매짜리 원고 쓴다고 하면 30시간이 필요한 거구나라고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작업을 할 때 그렇게 필요한 원고 매수에 따라서 몇 시간이 필요한지를 추산하고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감대가 닥쳐오면 항상 10시간씩 일을 해도 부족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굉장히 재미있고요. 또 말씀드린 실버들 천만사라고 해서 엄마와 딸이 여행 가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 같은 경우는 엄마와 딸 사이의 긴장 혹은 갈등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는 어머니가 덜 배우고 딸은 충분히 또 많은 교육을 받고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갈등일 때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엄마 세대가 충분한 교육을 받은 세대 그리고 딸 역시 그런 세대일 때 똑같이 많은 교육을 받고 많은 지적 수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엄마와 딸 사이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대화들 그 다음에 있을 수 있는 갈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녀 간의 갈등이라고 해도 세대마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전에 모녀 간의 갈등하고 요즘 세대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식의 이야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마침 권여선 작가의 신간도 출간이 되었다고요. 이번에도 소설집이에요. 이번에는 산문집입니다. 술꾼들일 모국어라고 하는 책이고요. 2018년도에 나왔던 오늘 뭐 먹지라는 책의 개정판이에요. 그래서 이 책이 사실 권여선 작가의 처음이자 유일한 산문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어텐션북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소설 말고 다른 글 써보고 싶은 것도 있냐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소설 말고는 쓰고 싶은 게 없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더 귀한 산문집이기도 한 거죠. 2018년도에 나오고 나서 다시 산문집을 쓰지 않고 있는 작가님이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제목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술꾼들의 모국어라고 하는 제목이 권여선 작가 소설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번 책도 그렇고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각각의 계절도 그렇고 예전 다른 작품집들도 그렇고 술 마시는 얘기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무슨 단골 술집에 갔을 때 벌어진 이야기 술 마시고 친구한테 문자한 이야기 이런 게 정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작가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고 우연히 그냥 설정이나 갖다 썼을 수가 없는 수준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술꾼들의 모국어라고 아예 제목부터 나온 책이니까 술 안주로 먹기 좋은 음식들 이야기 같은 것을 만날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술 이야기를 잔뜩 듣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술과 같이 먹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책에 보면 앞에 권여선 작가의 친필로 쓴 문장 그러니까 일종의 서문이랄까 편지랄까 하는 게 적혀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언젠가 식당을 차리게 된다면 냄비국수와 김치볶음밥은 꼭 팔고 싶어요. 냄비국수는 1인 1냄비에 끓여내는 잔치국수로 뜨거운 국물 풍성한 고명에 매운 양념장을 곁들이고 김치볶음밥은 제대로 불질을 해서 볶아 김치는 쫄깃하고 밥알은 살아있을 거예요. 술꾼들을 위해 술도 팔고 싶지만 모르겠어요. 다른 손님들이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술 이야기, 술과 같이 먹는 음식 이야기가 당연히 많고요. 이 책에 제가 재미있게 읽은 글 중에 하나가 만두 이야기거든요. 옛날에 대학교 때 학교 선배들 따라서 학교 앞에 있는 집에 가서 만두를 먹었는데 거의 한 명이 한 3인분씩 먹은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은 만두 가게 가도 식당에서 만두를 시켜도 시판 만두를 가져와서 쪄서 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는 만두 판다는 집에 가면 아무리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여도 다 만두를 빚어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 만두를 빚어 파는 부부 이야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만두만 먹은 게 아니라 술도 마신 거죠. 술 안주로도 좋고 나중에 해장 음식으로도 만두국이 좋다라는 식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권여선 작가의 소설만큼이나 에세이를 읽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언급할 작품은 앤솔로지입니다. 여러 명의 작가들하고 같이 쓴 마감일기라고 하는 책이 있고요. 이 책에서는 마감에 대한 여러 가지 카피라이터부터 시작해서 소설가, 시인, 여러 가지 글 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혹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사람들이 마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요. 거기에서 권여선 작가님이 마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제가 이 책에서 권여선 작가가 쓴 글 제목이 뭐냐면 스물에도 마흔에도 마감입니다. 그러니까 스무 살 때도 마감을 했고 마흔 살 때도 마감을 했고 이제 지금 봐서는 아마 예순에도 마감까지 가시게 될 것 같은데 마감을 한다는 것은 끝내기로 한 것을 끝남으로써 약속을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크든 작든 그건 내 삶의 흐름에 하나의 이정표를 세우는 일과 같다. 삶의 시간을 이쪽과 저쪽으로 구획 짓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감을 하는 어떤 일종의 비장한 자세이기도 하고 생활인의 자세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두루 엿볼 수 있는 글이어서 이 글 역시 권여선 작가님의 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빼놓고 읽기는 아쉬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임영 씨께서요. 제가 참 좋아하는 코너입니다. 올해 책 50권 읽기가 목표였는데요. 스물 한 건 겨우 읽었어요. 권여선 작가의 각각의 계절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오늘 저희 소설 각각의 계절을 쓴 권여선 작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다혜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페퍼톤즈의 계절의 끝에서 듣고요. 다음 코너로 다시 돌아올게요. 흘러가는 시간들을 멈출 수는 없으니 다만 우리 지금 여기서 작은 축제를 열자 사랑하는 사람에게 짧은 인사를 남기며 숨가쁜 날 잠시 쉬어갈 환한 창가를 찾길 흩날리던 벚꽃잎 위로 그 설레이던 봄날이 끝나고 뜨겁게 뜨거웠던 여름 입망에 흐르는 땀을 닦고서 가슴 시리던 찬 바람에 눈부신 가늘 햇살이 저물어 다시 또 겨울이 찾아오면 또 다른 시절 설컴대는 이 오선에 지친 몸을 씻고서 서둘러온 이른 계절의 끝에서 만나자 나른한 오후 커피 한 잔에 담긴 향긋한 역사를 풀어드립니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이문학자 이기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진검다리 휴일도 있었잖아요. 지금 여행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예. 뭐 아쉽게도 지난주는 전국적으로 꽤 많은 중고등학교와 중간고사기관이었습니다. 우리 집에도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이 있어서 숨죽이고 조용히 지냈고요. 시험이 끝난 금요일부터 어제 일요일까지 가족과 부산에 다녀왔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시작되었거든요. 물론 저에게 영화제는 좀 핑계였고요. 몇몇 유명한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역시 또 커피를 지난 화요일 10월 1일이 우리나라에서는 국군의 날이고 이번에는 임시 공휴일로 지정까지 됐는데요. 세계적으로는 10월 1일이 의미 있는 기념일인데 혹시 무슨 날인지 칼렌더 같은 거에서 보신 적 있나요? 세계 70개 이상 국가에서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의미 있는 기념일이요? 네. 모르겠어요. 무슨 날이에요? 네. 그러시죠. 세계 커피의 날입니다. 10년 전인 2014년에 국제커피기구가 이 날을 세계 커피의 날로 기념하기로 정했는데요. 그래서 2015년부터 매년 10월 1일이면 전 세계의 대표적인 커피 생산국과 커피 소비국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금년이 10번째죠. 그런데 이제 왜 10월 1일로 정했을까 이것과 관련해서도 가짜뉴스가 많은데요. 10월 1일로 정한 이유 혹시 짐작해보실 수 있을까요?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니까요. 네. 커피 분야의 추수감사절 뭐 이런 개념으로 정한 거 아닐까요? 네. 가짜뉴스가 바로 이제 그건데요. 커피의 수확 시즌은 정말 다양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고 품종에 따라 다르기도 하죠. 인도네시아처럼 땅이 크고 북반부와 남반부에 걸쳐있는 나라는 한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서 수확을 시작하는 때가 다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봄에 수확을 시작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이른 가을 또 다른 지역에서는 늦은 가을에 시작하기도 하거든요. 뭐 게다가 커피는 같은 지역에서도 품종에 따라 익는 시기가 다른 것이 보통이에요. 심지어는 같은 나무에서도 가지마다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게 일정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도 수확을 시작해서 마치기까지 보통 짧아도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죠. 뭐 그런 과일은 사실 커피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수확이 끝나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10월 1일을 세계 커피의 날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널리 퍼져있는 얘기기는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그럼 왜 10월 1일로 정했어요? 나라마다 커피 수확 시즌은 다른데 가장 많은 나라에서 커피 수확을 시작하는 때가 바로 10월 초거든요. 10월 초에 시작해서 다음에 2월이나 3월까지 수확하는 나라가 가장 많습니다. 케냐, 에디오피아, 탄자니아 등 동부 아프리카 산지가 그렇고요. 콜롬비아, 과테마라, 코스타리카, 온드라스, 파나마 등 중남미 국가들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시아의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대부분 지역도 그렇고요. 반면에 커피 생산량 세계 1위, 세계 커피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브라질에서는 5월에 수확을 시작해서 8월 정도면 수확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커피 체리는 지구상 여러 지역에서 1년 내내 수확이 이루어지는 셈이죠. 소비자에게 중요한 것은 수확한 지 오래되지 않은 커피 생두로 만든 커피를 마시는 거죠. 그래야 맛과 향이 당연히 좋습니다. 신선한 생두를 먹고 싶은 마음은 다 있죠.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그걸 알아볼 수 있어요? 새로 수확한 생두는 밝은 녹색을 지니고 있고요. 오래된 생두는 녹색이 좀 심미해지거나 약간 누런 빛이 보이기도 하죠. 좀 칙칙한 편이에요, 오래된 커피 생두는. 보통 과일과 달리 커피 생두는 오래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중에는 새로 수확한 생두와 꽤 오래된 몇 년 된 생두가 함께 유통되고 있거든요. 보통 올드 크롭이라고 부르는 생산된 지 2년 이상 된 것도 시중에 굉장히 많고요. 1년 이상 2년 미만 된 생두, 즉 패스트 크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제일 좋은 것은 1년 미만 된 생두, 뉴 크롭인데요. 겉으로 봐도 선명한 녹색이고요. 신선한 만큼 과일향, 곡물향 등이 생두 단계에서부터 조금씩 느껴집니다. 외모가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과일의 세계에서도 약간 외모 추상주의가 좀 있습니다. 좀 겉에 색깔이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세계 커피의 날을 지정한 건 그냥 커피 수확을 축하하자는 의미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의미도 있어요? 국제커피기구가 기념일을 정한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커피가 생산으로 시작해서 소비자의 입에 닿기까지의 긴 여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땀을 되새기자. 이 한 가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 특히 국제커피기구 회원국에서 커피축제가 10월에 많이 열리는 거고요. 축제마다 이날이 가는 의미를 되새기는 이벤트를 많이 갖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커피공화국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는 세계 커피의 날을 어떤 식으로 기념을 할까요? 글쎄요. 우리도 세계 커피의 날을 기념하고 있어요? 한국 커피협회 등 몇 단체에서는 기념식을 열고 젊은 바리스타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등 행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커피 전문가들의 행사죠. 커피 소비자들이 아는 이벤트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제가 아는 유일한 행사는 별다방이 당일 소비자들을 위해서 구매 혜택 이벤트를 여는 정도죠. 1 플러스 1 행사 같은 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커피의 날을 지정한 권유있는 기구, 국제커피기구에 가입해 있는 70여 개 국가에 속할까요? 아닐까요? 70여 개 국가나 속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속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쉽게도 회원국이 아닙니다. 가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입하는데 자격이 필요해요? 자격이 필요합니다. 제1차 조건이 커피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관련 법률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법률이 없습니다. 10년 전쯤에 차산업진흥법은 만들어졌는데 커피 관련 법은 아직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커피 산업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커피 관련법은 왜 안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죠. 커피 산업 규모가 연 10조 원을 넘어섰고요. 커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만 해도 대략 20, 30만 명 정도 됩니다. 전국 20개 정도 대학에 커피 관련 학과가 있고요. 이런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것에 관심을 쓰는 분들이 없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농업 관련 정부 부처에서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커피 산업진흥법이 만들어지고 정부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국제커피기구 회원국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국제커피기구 회원국이라고 해서 모두 다 세계커피의 날을 대대적으로 기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커피의 날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커피 생산국도 있기는 하거든요. 오늘 그중 한 나라의 독특한 커피 문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난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맞추어서 우리나라와 수교한 나라인데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나요. 방송에서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네. 수교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만간 유명 카페에 가면 유명한 쿠바 커피를 만나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은 그래서 쿠바 커피 문화를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요. 첫째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최초의 커피 관련 시설이 다른 나라도 아니고 쿠바에 있습니다. 바로 이 쿠바 남동부 지역에 남아있는 19세기 커피 농장 지역인데요. 쿠바보다 커피 재배를 먼저 시작한 나라들이 많은데 모두 시설이 망가지거나 아니면 망가뜨렸는데 쿠바는 잘 보존을 했습니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그러니까 약 200여 년 전에 세워진 60여 개의 커피 농장 시설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는 곳이 바로 쿠바입니다. 쿠바를 여행하는 분들께 꼭 방문을 추천하고 싶은 멋진 자연경관이거든요. 두 번째는 쿠바의 아주 강한 홈카페 문화입니다.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아주 진한 에스프레소 커피를 내놓는 것이 거의 국룰입니다. 끼니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가난한 가정이라고 해도 최소한 하나 정도의 에스프레소용 모카포트는 준비되어 있는 곳이 바로 쿠바라고 하죠. 만일 집에 남은 커피 원두가 한 잔의 커피를 만들 분량밖에 안 돼도 일단 손님에게 마지막 원두를 털어서 커피를 대접할 정도라고 합니다. 살펴보면 이게 이탈리아식 홈카페의 문화예요. 19세기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곳 중남이 커피 농장으로 이민 와서 퍼뜨린 문화인데요. 이탈리아보다 더 원형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동안 폐쇄적인 사회주의를 고집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 문화의 영향을 덜 받은 덕분에 옛 문화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쿠바식 에스프레소는 이름도 별도로 있습니다. 카페 쿠바노라고 부릅니다. 조만간 우리나라 메뉴에 등장할 겁니다. 그런데 쿠바도 커피 생산량이 많아요? 네. 쿠바는 커피 연 생산량이 12만 5천 자루, 한 자루는 60kg인데요. 이것을 넘어서 예멘이나 파나마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쿠바 밖에서 예멘이나 파나마 커피는 많이 볼 수 있는데 쿠바 커피를 만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게요. 진짜 쿠바 커피는 본 적이 없어요. 수출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기보다는 못한다고 보는 게 더 정확한데요. 커피 생산국 중에서 국내 커피 소비 비중이 가장 높은 1위인 나라가 쿠바거든요. 쿠바 다음으로는 에디오피아와 브라질이 비교적 국내 소비 비중이 높고 나머지 생산국들의 국내 소비는 아주 적습니다. 쿠바도 다른 커피 생산국들과 비슷하게 가난한데 어떻게 커피를 그렇게 많이 소비를 할까요? 자국에서 생산한 커피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거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커피 생산국은 가난하고 그래서 커피 가격이 부자 나라에 비해 싸기는 하죠. 그런데 커피 가격이 현지 다른 물가에 비해 싸지는 않습니다. 쿠바도 마찬가지죠. 국내 소비가 많은 것은 쿠바에만 독특한 커피 배급제 때문입니다. 배급제요? 네. 지난 60여 년 동안 매월 성인 한 사람당 일정량의 원두를 국가가 배급해 왔습니다. 지금은 1인당 115g의 원두를 국가가 배급하고 있죠. 그리고 남은 커피를 팔거나 수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량의 7, 80%는 배급으로 국내에서 소비하고 나머지 20, 30%만 수출하니까 해외 시장에서 쿠바 커피는 만나기 어려운 겁니다. 가끔 작황이 나쁘면 커피를 수입하기도 합니다. 이 나라에서는. 커피 배급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한데요. 이런 나라가 쿠바 말고 또 있어요? 네. 지금 쿠바 이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거에 커피 배급을 했던 나라는 좀 있습니다. 어디예요? 배급제 하면 북한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네. 좀 그렇긴 한데 왠지 북한은 커피가 안 나니까요. 네. 잘 알려진 것은 미국입니다. 의외인데요? 미국에서요? 그렇죠. 보통 배급은 어떤 물품이 공급량은 아주 적은데 수요가 많을 때 실시하잖아요. 커피는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고 수입하는 물품이라서 공급이 불안한 때가 역사적으로 꽤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쟁 때죠. 제2차 세계대전, 특히 일본의 진주만 공격으로 태평양 전쟁이 벌어지면서 중남미 커피 산지에서 미국으로 오는 바닷길이 위험해졌습니다. 게다가 커피는 부족한데 전쟁터 군인들에게는 커피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는 필수품이었거든요. 군대용 전투 식량, 우리가 C레이션이라고 하는 거에는 반드시 커피가 들어갔죠. 쇠로 만든 작은 캔에 음식과 생필품 몇 가지를 넣은 패키지가 C레이션인데요. 여기서 C는 컴백 전투고 레이션은 배급입니다. 단어뜻 그대로 전투에 참전하는 군인용 배급 식량이 C레이션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 때 미군이 사용해서 유명해졌죠.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0년대 초반 미국인들은 사실 그 당시에는 커피 없이는 살지 못할 상태였어요. 그런데 수입은 어렵고 수입된 커피는 군대용으로 먼저 사용해야 하고 그랬던 겁니다. 커피 부족 사태를 지켜보던 미국 정부가 결국 1942년 11월에 커피의 일반 판매를 금지하고 국가주도에 배급제를 실시합니다. 마치 사회주의 국가처럼요. 그러니까요. 미국이 배급제를 했다는 게 좀 신기한데요. 어느 정도 양을 공급했어요? 가구당 5주마다 1파운드 그러니까 453g을 배급했는데요. 453g이면 한 40잔 정도의 커피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니까 가구당 하루 한 잔 정도도 안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성인 여러 명이 있는 가정에서는 커피 마시기가 좀 어렵겠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유행한 것이 묽은 커피입니다. 물론 전쟁터에서 군인들도 시레이션에 들어있는 커피에 물을 많이 넣어 묽게 마셨죠. 커피는 마시고 싶은데 양은 부족하고 물을 많이 넣어서 커피 냄새라도 맡아보자. 우리가 아는 미국식 커피 아메리카노가 널리 유행하게 되는 배경 중 하나입니다. 미국에서 커피 배급제는 1943년 7월까지 지속되었고요. 전쟁에서 미국과 연합국의 승리가 예견되기 시작했고 해상 부욕이 조금 덜 위험해지자 배급을 중단하고 일반 판매를 허용했습니다. 그럼 미국 이외에도 커피 배급을 실시한 나라가 또 있어요? 네. 독일도 두 번의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커피 배급제를 실시했고요. 영국은 2차 세계대전 초부터 배급제를 실시해서 1954년까지 10년 이상 실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커피 배급제를 실시한 나라가 있는데요. 아시아 국가 중에도 있습니다. 전쟁을 했고 요즘 커피를 아주 좋아하는 나라죠. 아시겠죠? 일본인가요? 어딘가요? 일본은 전쟁 좋아해서 두 번의 세계대전에 참여한 나라이긴 하지만 일본에서는 2차 대전 당시 서양 물품을 배격했고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진짜 커피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전후에도 그런 분위기가 좀 이어졌죠. 커피 배급제를 실시한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언제 커피를 배급했어요? 2차 세계대전 중전 직후 미군이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흔히 미군정시대라고 하던 1945년부터 48년 사이 3년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양 물품에 대한 반감은 없었고 대놓고 커피를 마실 수 있었거든요. 일본인들은 그러지 못했죠. 당시에. 서양과 전쟁을 했으니까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여성들이 커피를 좋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웃지 못할 장면 하나를 소개하면요. 46년 가을 서울 시내에는 인쇄된 경고문이 날아다녔습니다. 몇 가지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는 여성은 누구든지 대중 앞에서 모욕을 당할 수 있다. 그런 경고였는데요. 어떤 여성이냐 하면 서양인과 차량에 동승하는 여성, 짧은 영어로 서양인에게 윙크하는 여성, 껌을 씹으면서 배회하는 여성, 야간에 서양인에게 속삭이는 여성, 그리고 커피에 비쳐 댄스홀에 가는 여성이었습니다. 공짜 커피를 마시기 위해 미국 전용 댄스홀을 찾는 여성이 있었다는 얘기죠. 설마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그랬을까요? 그래서 당시 미군이 배급제를 실시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1946년 봄이 되면서 분단의 가능성이 커지고 미국에 대한 한국인들의 호감도가 갑자기 낮아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취한 조치 중 하나가 1946년 8월 6일 미군정청이 발표한 커피 배급제였습니다. 커피가 든 미군 전투식량 시레이션을 배급한 것인데요. 새로 만든 시레이션은 아니었고요. 2차 세계대전 때 사용하다 남은 시레이션을 배급했습니다. 무료가 아니라 싼 가격에 나눠준 건데 워낙 싸니까 배급제라고 불렀습니다. 커피 40g과 함께 베이컨, 햄, 설탕, 담배, 초콜릿, 껌 그리고 쌀까지 들어있는 시레이션 한 상자에 100원이었습니다. 당시 커피 한 잔에 50원이었던 시절이니까 정말 싸게 미제의 물건 한 박스를 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급제라는 이름에 어색하지 않은 제도가 시행이 됐죠. 네, 커피로 맛보는 역사 아직도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인사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조금 얘기 더 해보도록 하고요. 커피로 맛보는 역사, 커피 인문학자 이길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에 묻은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소정님이요. 신문 읽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세모적으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편하게 들을 수 있어 좋습니다. 하셨고요. 0652님이요. 자영업하는 청취자인데요. 정보가 많아서 항상 도움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 부탁드려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요즘 날씨와 잘 어울리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저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내일도 유익한 지식과 정보들 많이 준비해 놓을 테니까요. 점심시간에 잊지 말고 꼭 들러주세요. 끝으로 부에나 비스타 소셜클럽의 드카미노 아라베레다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